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 순교자 폴리카. 폴리카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그 다음 세대인 속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제를 끝까지 지키다 화양을 당함으로 순교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교자였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가 폴리카의 순교 장면이 아주 세밀하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편지를 어느 날 빌로벨리움에 있는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기독교 순교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바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잘 알려진 폴리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죄로 인해 화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폴리카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베개가 몽땅 불에 타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아마 내가 산채로 화양을 당하면서 내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리카을 쫓던 사람들은 그의 은신처를 알고도 급습했으나 폴리카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기에 있는 두 젊은이를 체포하여 고문을 가하였고 고통을 이기지 못한 그 중 한 젊은이가 그의 은신처를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폴리카을 쫓던 사람들은 예빌 저녁이 되자 마치 강도라도 붙잡으려는 듯 완전 무장을 하고 체포한 그 젊은이를 대동하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폴리카을 체포하러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을 때 폴리카은 태연히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친구들. 나는 도망갈 사람은 아니니 염려 말고 여기 앉아 음식이나 드시오. 그러나 한 가지 소청이 있소이다. 한 시간 동안만 기도하게 해주시오. 노인의 침착한 태도에 기가 질린 대장은 허락을 하였습니다. 폴리카은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재물을 앞에 두고 먹고 마시는 동안 폴리카은 한 시간의 기도 시간을 허락받고 선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두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그의 기도는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그가 압성되어 저영장인 온영 경기장으로 들어섰을 때 경기장 안에 간중석에 숨어 지켜보던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 폴리카이요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하여라 라는 소리를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폴리카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영 경기장에 있던 군중들의 소연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방총독이 그에게 니가 폴리카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폴리카의 명성과 86세의 고령을 생각한 지방총독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차의 절명의 순간에 폴리카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니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대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신으로 주황받은 황제에게 맹세하라는 추상같은 명령 앞에서 폴리카의 무릎은 결코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내겐 맹수들이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우리에 던져버릴 것이다. 맹수들의 포효 속에서 폴리카이 말했습니다.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피에 금조린 잔혹한 로마인들의 고함이 저 형장을 뒤덮였을 때에 총독의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러자 폴리카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잠시 닫아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체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속히 시행하십시오. 화형을 시킬 단위 즉시 준비되었습니다. 폴리카은 옷을 벗어 개워놓고 허리띠도 풀어놓고 샌들도 벗으려고 했습니다. 병사들이 모수로 폴리카을 움직이지 않도록 기둥에 고정시키려 하자 폴리카은 말했습니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내가 불을 견딜 수 있게 하실 분이 또한 내가 장작더미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폴리카은 마치 희생자물로 드리기 위해 많은 무리 가운데서 뽑혀진 어린 양가도 같은 모습으로 양손이 뒤로 묶인 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번제물이 될 차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폴리카이 하늘로 우러러보며 큰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썩음을 입지 않고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게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여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주옵소서 폴리캅의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양손이 뒤로 묶인 폴리캅은 머리카락 하늘도 불에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을 맞으며 불꽃이 갑자기 아치 모양이 되더니 폴리캅의 주위를 아치 형태로 감싸 노부의 순교자를 지키는 뜻했고 처형장이 몰량 냄새와도 같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결코 불로써도 폴리캅의 몸을 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사형 집행관을 시켜서 칼로 그를 찌르게 했습니다. 그가 당검으로 폴리캅을 찌르자 그때 엄청나게 흐르는 폴리캅의 피가 맹렬히 타오르던 불길을 잠재워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였으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순교하여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세력과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해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끝내 배교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생명의 멸력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박해 속에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신앙의 순교를 지킨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오직 칭찬의 말씀뿐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순교의 세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자기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 뜻 이루다가 영광스러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2장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